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화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사람을 소개하기 라고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는 this와 비동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3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this와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밝히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얘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 있네요. 그 다음에 my uncle 이 있는데 아빠 쪽 사이드의 언클은 삼촌이 되겠지만 엄마 쪽 사이드의 언클은 아무래도 외삼촌이 되겠죠. 그리고 my aunt 를 해주면 아빠 사이드로는 고모지만 엄마 사이드로는 이모가 될 거고요. 그래서 a-u-n-t 라고 약간 발음이 ont 라고 발음해야 될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 발음은 개미와 같은 발음으로 aunt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friend 내 친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료가 나와 있어요. my coworker 코가 붙으면 함께 라는 의미가 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료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온 my neighbor 가 있고요. neighbor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정말 정말 초보자분인 분들이 이제 그 스펠링을 쓸 때 웹사이트 주소처럼 스펠링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neighbor 이웃은 이런 식으로 n-e-i-g-h-b-o-r 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관계를 설명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도 밝혀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인데 왼쪽에는 뭔가 긴 버전 오른쪽에는 뭔가 short 버전 좀 짧은 버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보통 이름이 full name이 있지만 그거를 다 부르지 않고 줄여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줄인 버전을 오른쪽에다가 제가 적어 놔봤습니다. 벤저민은 벤이라고 많이 줄여 부르고요. 앤토니 요새 뭐 트래블러에서 유전열이 앤토니가 닉네임이더라고요. 앤토니는 토니라고 줄여 부르고요. 조셉은 그냥 조, 제이컵, 발음 비슷하게 해서 제이크라고 발음을 해주고요. 데브라는 그냥 답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엘리저베스는 되게 스펠링이 길고 음절도 많은데 그때 엘리저베스에는 L-I-Z만 따서 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베스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Catherine은 줄여서 Kate라고 많이 줄여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가 회화할 때 재료로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제3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는 This를 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This is 하고 사람 이름을 바로 넣어도 되고 This is 하고 관계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두 가지 중에 아무렇게나 해도 그 사람은 누구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이란 애한테 내 친구 엘리저베스를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름은 엘리저베스고 나와의 관계는 My friend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을 보세요. 첫 번째 버전에는 먼저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This is 다음에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Ben, this is Elizabeth. She is my friend. 해서 관계를 뒤에 다른 문장으로 She is my friend. 라고 다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다 한 문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Ben, this is my friend. 하고 관계를 먼저 주시고 뒤에 콤마 하나를 찍고 이름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en, this is my friend, Elizabeth.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나 아는 사람을 지인을 소개시켜 줄 때 뭐 따로 호칭을 쓰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선생님이나 교수님 등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는 합당한 그의 알만한 호칭을 붙여주셔야 돼요. 타이틀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의 타이틀이 붙느냐 하면 남자 할 때는 Mr. 여자인데 결혼을 안 했을 때는 Miss 아니면 Miss라고 Misses라고 많이 하죠. 결혼을 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Mr. Miss, Misses. 한데 그냥 Miss라고 요새는 부르기도 하고 자, 요 뒤에는 이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준 줄인 버전들은 다 First Name, 즉 이름이었고요. Last Name을 제가 가상으로 몇 개를 만들어봤는데 Mr. Bird, Miss Husband, Mrs. Martin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을 말할 때 한국 이제 그 아이들이 보통 Teacher, Teacher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Teac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Teacher라고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Mrs. 누구, Mr.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먼저 이름을 먼저 파란색으로 제가 나타내서 This is 다음에 붙이면 Mom, this is Mrs. Husband 하고 그녀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밝혀주는 문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She is my homeroom teacher Homeroom teacher라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거고요. 그걸 약간 틀어서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데 한 문장으로 길게 만들 수도 있죠. Mom, this is my homeroom teacher Mrs. Husband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붙여줘야 될 상황에는 꼭 붙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끝났다면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는 Nice to meet you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n, this is Elizabeth. She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리즈한테는 Ben을 소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This is my friend Ben. 하고 Ben을 또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리즈랑 Ben은 서로 이제 Nice to meet you라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내 삼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삼촌의 이름은 Matthew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 Matthew야 라고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두 가지 버전 중에 한 문장으로 쭉 될 수 있었던 버전 즉, this is 다음에 관계를 넣고 콧말을 찍고 이름을 말하는 버전으로 한번 공통적으로 쫙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this is my uncle Matthew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모인데 Catherine이에요. 이름이. 그럼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면 this is my aunt Catherine 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를 소개시켜 줄 건데 걔 이름은 제이컵이에요. 그렇다면 this is my coworker 제이컵 이라고 소개를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의 이름이 조셉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is is my neighbor 조셉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인사, 소개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this와 비동사를 가지고 소개하는 멘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introduce people around you. 즉,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와 이름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두 명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Amy, this is my 하고 관계, 콤마 그 사람의 이름 full name을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 이름이 다 기니까 간단히 이렇게 불러 해서 just call him, 남자일 땐 call him 여자일 땐 just call her 그냥 그렇게 불러라는 의미고요. 뒤에 줄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